나는 집착왕년아!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내 아닙니다. 천방지축 망아지 같은 여인은 딱 질색이다 이 말입니다. 돌려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공주가 또 월담을 했다. 밤이 길 듯합니다. 쉴 수 없이 처리할 것이 있어. 오늘 이 임금이 자선을 잃고 비통하게 울 것이다. 반드시 마마를 찾아야 합니다.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한번 더 드릴게요. 그리고